감성과 이성의 법칙.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호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성에 호소하라.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있다.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치밀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. 때문에 이성에 호소하면 쉽게 설득할 수 있다. 인간은 또한 감성적인 존재라서 히이로에 락의 감정이 풍부하다. 그래서 감성적인 면에 호소하면 사람들을 웃게도 울게도 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이성적인 방법과 감성적인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? 시간이 부족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감성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.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과 같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봐야 하는 일에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좋다.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좋다. 예를 들어 신상품을 출시할 때 단기적으로 선정적인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따라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할지 결정한다. 결론적으로 단기 효과를 기대한다면 감성에 호소하고 안정된 지지를 얻고 싶다면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택하자. 아니면 초기에는 감정에 호소하여 이목을 끈 다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한다면 안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.